롯데랑 좀 별로 어? 다 똑같지 않나요? 좀 다른가? 랩은 못하겠어요 이거 롯데랑 좀 별로 아 아 목소리가 어? 어? 똑같죠? 이제 똑같아 이거 롯데랑 좀 별로 워 워 워 워 우리 게임에서 다시 또 정합시다 아무도 안 들리지 끝자리가 이게 안 좋나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유진아 마침 그러려고 좋아 좋아 이거 이거 해적왕 일단 1번을 뽑자 그럼 이걸로 그래요 그러면 그 뭐야 해적머리 날린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이걸로 하자 손이 자꾸 나 위로해요 오늘 1번 해보고 이거 그 이거 그 저 이거 할 때 진짜 저 진짜 잘거리거든요 게임 이거 해요? 게임 해요? 네 가자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내 나 나 난 나 나 나 나라 나